하필이면 우리가 있는 쪽으로 왔구나 저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? 사세요 사세요 많이 사세요 아 바로 또 얼마 전에 만나가지고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우리 펌키미 펌키 바로 인사를 남겨야지 이거는 인사를 받기 싫은데 아는 척하고 싶지 않은데 아는 척 해가지고 야마리가 돌 수도 있어요 사실 좀까지 찍으시네 이거 거리감 너무 느껴지는데요? 그래서 제가 확실히 거리감을 주겠습니다 가사아 곧 할로윈이라 바빠지시겠어요 자 그럼 바로 알아들으실까요? 제가 제가 엄청난 니즈의 벽을 만들어버렸습니다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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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생님 악으로 깡으로 버티기엔 참 피해요 어 여러분들이 선택한 엉두다 악으로 깡으로 버텨라 어쩔 수 없음 으아 잘다라구만 이제 게임만 잘하면 돼 그럼 완벽하게 유튜브 깡이다 롱 하하하하 하하하하 왜 시작을 안 해주세요? 엉두들 고생이 많아요 라고 채팅을 치시는데 배꼽 사수하느라 좀 고생들 많이 하시죠? 에 돈 모아둘러 다 나가잖아 저 수술이 야야 또 유셉이다 아까 금마 같은데? 하하 정말 귀찮게 하시네 요셉 말고 딴 거 해주시면 안 돼요? 케빈이 어딨냐 여기 있을 텐데 아아아아아아 너무 빨리 찍으시네 서운하네 왜냐면 밑으로 내려올 것 같으니까 중간을 잡아주는 퍼포먼스로 전화하겠습니다 아유 편하지 왜 이렇게 굴이냐고요? 아 여러분들 화질 어때요? 진짜 기가 막히게 비트레이트 원래 5천이었는데 바로 8천으로 올리는 절차를 으아아아아악 뭐야 이건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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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빡치게 하시네 정말 손 놓고 있다가 바로 그냥 한 대 맞네 용병이 안 맞으면 공위로는 아니었겠지 그래도? 네 아니였을까요 방금 비명 핑구씨야? 난 아니겠지 나는 여유롭게 해독하고 있었으니까 용병님입니다 네 아 이게 가까이 가면 마이크가 되는구나 아니 아니요 생겼어요 새로운 기능 못 막습니다 이거 중국에서 넘어왔어 어? 요셉이 설명 잘 끊어졌다 요셉 네이스 하하하하 하하하하 서운하네 그거 맞지 얼마나 듣기 싫은데 또 비트레이트에 대해서 설명할 뻔 했는데 정말 참으로 다행이다 야 쩝 돌핑구 설명 못 막습니다 자 비트레이트라 함은 비트세이버랑 그 뭐야 이거 깜짝이야 제대로 하세요 자려는데 냅다 소리를 짜증나 아니 저희 방송을 보면서 자는 거 자체가 하하하하 모순 아닙니까 진짜 너무하네 찍겠지? 둘이 같이 돌릴까? 몰라 둘이 비명 지를 때랑 고음 낼 때 목소리 비슷하긴 해요 누가 기쁨이 나빠야 될까? 뭐 땅을 치신 거 같은데 책상을 치신 거 같은데 아니아니 방금 성냥이 파보로티라는 그런 얘기가 또 나왔습니다 저한테 예 파보로 곤충일기라고 야간 알바 가기 전에 잠깐 자야 되거든요 찍찍 아니 지도 아니고 넌 뭐야 저건 당황하지 않고 저는 넌 뭐야 우리 위치를 너무 잘하시는데 이거 호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디를 어디를 돌려야 되나 둘 다 신음소리가 너무 커요 레알로 비명소리라고 해주세요 신음소리 아닙니다 아 저희 캐릭터 말씀이시는 거죠 저희 신음소리 안 냈습니다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아 저희는 팔이 잘려나가도 절대 고통내는데 아 나 너무 서운해 야 줄줄이 사탕으로 잘려나가네 그래도 아무도 안 묶였다는 거에 뭐 후위를 둬야되나 언제나라 다들 손절한 오인께 붙잡고 있어줘서 고마워 아직 안 죽어줘서 고마워 어 재밌네 이제 풀평 맞고 이제 넌 지감 간다 플래시겠지 풀평 아니 뭐 텔레포트겠지 확실해? 여기는 매비 작은걸 불성이라서 하필이면은 우리가 있는 쪽으로 왔구나 아 왜 사라요 저도 사라야되지 않겠습니까 사세요 사세요 많이 사세요 어 어 기가 막히시네 아니 플래시가면서요 뭐함? 도대체 뭐함? 근데 나이스 재정비하게 도와줬다고 볼 수 있겠죠 입 닥치세요 네 재정비에 제자도 안나왔구만 지금 우리 해독할까? 잘했어 여기서 하지만 제가 따가운 멸모로 보여주면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으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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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하나 둘 셋 따다다다느 따다다da 따다다단 와우 허 아 정말 기가 막히시네 저 불송으로 갈게요 절대 못 빠진 사람은 어딜 갈라 그러세요 사진을 찍나? 안녕하세요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? 뭐 이제 제가 주술 하나 했고 플래시도 빠졌기 때문에 그냥 저를 버리고 떠나셔도 저는 뭐 정볼 수 없어요 지금 이리와 바로 손절 히트다 히트 정말 감사합니다 히트다 히트 예 히트다 히트 주신 목숨도 감사하게 살도록 할게요 그래 생명은 소중해 땡땡 먼저 갈게요 땡땡 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 장발장도 이제 신부님에게 새로운 생명 얻어서 또 잘 해나갔지 않습니까? 예 빵 훔치셨나요? 아 워턴의 자석을 훔쳤습니다 어 야 너가 맞았는데 이거 어 야야야 에 치료 동동동동 동동 치료 여기 어 잠깐만 이거 풀피 만들어야지 어 됐다 근데 니가 주변에 묶이면 안 되는데 그냥 해둔게 터뜨릴까? 터뜨려도 둘 다 쓰러지 방법이 있어가지고 근데 그죠? 아냐아냐아냐 구하면 안되냐? 암창해완인데 터트 터트려 믿고 믿고 가 가 가 가 도박이다 그냥 몰라 아 깜짝이야 오 정말 정말로 저사람은 시출 귀몰하시네 왜 자꾸 내 앞에 있는거지 시끄럽게 땅은 냉고 그치? 한두번이야 네 용병을 빨리 치료하는게 나을까 문을 여는게 나을까 고개사 근처이다 고개 재근처기도 해요 아 이거 문을 열어달라는 뜻으로 알겠습니다 저에게서 멀어지세요 핑은 뭐 그런 의미겠죠? 플래시가 돌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듣고도 합니다 하지만 뭐 아니 귀엽다리우 어 호야 짝짐으로 뛰어오면 내가 케어해줄 수 있어요 어 짝짐 문쪽으로 어 짝짐 짝짐 엣 퍼를 여기 넘어가버리니? 퍽 다시 넘어가버리니? 퍽 이제 도와줘 도와줘 도와상원이 독이 될지 득이 될지 모르겠지만 가본다 까몽 까몽 주술 한번 쓸까? 아니다아니다 아니야 아니야 어이 거기서 어떻게 니가 보느냐 이에크 아 요셉 컷 올탈 컷 기염둥이 플래시 없잖아 기염둥이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아니 자석을 진짜 훔치셨네요 결국에는 아니 뭐야 아니 나는 분명 포물선을 그려서 던졌는데 점프를 해서 가져갔는지 모르겠는데 가져가시네요 정말로 딴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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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딴딴딴딴 딴딴 딴딴 아니 채팅에 오사원 캐리 나오니까 배알이 꼴기네요 왜 네 아니 맞잖아요 재킬 이잖아요 예 그렇긴 한데 자 스트레限 아이도 났는데요 스트레аксим 아웅마고 있습니다 아 딴딴 캬 발 사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